이정류도 안 줬잖아. 에버턴 간 선 절친 평가는 시기상조. 오종헌 기자. 에버턴의 텔레 알리 영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리는 도트넘 후스퍼, 시절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불렸다.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이로 인해 1억 파운드의 가치를 지닌 선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알리의 행보는 기대 이하였다.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뒤 조세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등 토트넘을 거쳐간 감독들은 알리를 중용하지 않았다. 올 시즌 도중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알리는 콘테 감독 부임 후 단 6경기 출전에 그쳤다. 결국 토트넘과 작별하게 됐다. 알리는 에버턴과 2024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데뷔전은 예상보다 빨랐다. 2월 9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전반 25분 만에 데머라이 그레이가 부상을 당하며 급하게 경기장을 밟았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실망스러웠다. 알리는 이후 리그 5경기에 출전했지만 모두 교체로만 뛰고 있다. 이에 알리 영입은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발생했다.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글렌 존슨은 올 시즌 최악의 영입생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조금 가혹할 수 있겠지만 알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상한 이적이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이적했지만 뛰지 못하고 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토트넘을 이끈 경험이 있는 해리 레드넵도 알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그는 환상적이 재능을 갖고 있다. 정말 에버턴에서는 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기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알리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딩 존슨은 현재로서는 에버턴은 알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적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리에게는 동기부여가 있다. 자신이 여전히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에버턴은 알리를 데려오면서 토트넘에 이적료를 주지 않았다. 대신 알리가 스묵 경기에 출전하면 1200만 유로를 토트넘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알리 개인 성과나 팀 성적에 따라 최대 4천만 유로까지 추가로 내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리 개인 성적에 따라서는 에버턴은 알리 개인 성적에 따라서는 에버턴을 주지 않았다.